미국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바이러스 팬데믹의 종료, 즉 엔데믹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중보건협회 조지 벤자민 회장은 일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팬데믹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지침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아닌 백악관 태스크포스 같은 더 강력한 권한에 의해 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일부 주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초당파 주지사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팬데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기자와의 대화에서 허친슨 주지사는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으나 다른 질병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테크 기업인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1일 20대 1로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분할은 자본금 증가 없이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날 종가를 적용할 경우 1주당 2,750달러가 넘는 알파벳의 주식은 138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알파벳사의 주식 분할은 2014년에 있었으며 고대슬 주주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됩니다. 7월 1일 거래의 기준 알파벳 주주들은 낮아진 가격이 주식 19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루스 포렛 최고 재무책임자는 더 많은 사람이 알파벳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주식 분할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알파벳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주식 분할을 발표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0개 우량 기업을 선정해 산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4자릿수의 주가 기업은 지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구글의 4분기 매출은 전연동기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 인터넷 광고 매출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가 2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해고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기록적인 코로나 감염률의 급증으로 1월 경제가 둔화됐지만 12월의 노동력 이직률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이직률 조사 절차에 따르면 고용주는 12월에 1,090만 개의 일자리를 개시했는데 이는 11월에 1,080만 개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고된 미국 직원의 비율은 0.8%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미국 직원의 비율도 2.9%로 최고 기록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퇴직률을 미국인들이 더 나은 보상이나 경력 기회로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인디드 고용연구소의 연구이사인 닉벙커는 2일 분석에서 오미크론 변종에 야기된 최신 유행병의 물결이 12월 노동시장을 강타하지는 못한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이자는 2일 미국의 5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초저용량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으며 이르면 3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900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닌 유일한 집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특히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아에 대한 백신 확대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가 이를 승인하면 서인에게 투여되는 용량의 10분의 1 정도의 주사를 생후 6개월 이후의 어린이들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종 횟수는 아직 미정이며 현재 2회 접종의 승인을 고려 중이며 나중에 3차 접종이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으며 미국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접종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은 75%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의 초중고 학생들, 즉 킹더가든에서 12학년 과장 학생들에게 연 6천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 주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법안 HB60과 HB999가 각각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공립학교 재학생이 사립학교로 전학할 경우 연 6천 달러의 학자금을 지원하며 공립학교에 있을 경우 사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교육비용으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웨스 캔트럴 의원은 비판적 인종이론과 마스크 착용 강제 등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선택에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논란이 있는 정책을 진행하는 학교들의 학부모들이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대로 온 자들은 바우처가 자금이 부족한 공립학교의 자금이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전용되고 특히 저소득층이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사교육 바우처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아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월 2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신규 확진 26만 4천 693명, 신규 사망자 수는 2천 78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4.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9,463명, 신규 사망자 수는 8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전화 847-290-8282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